사랑해. 오늘의 영광 1위는 네 샤이니 축하합니다. 3주 연속 1위를 수상한 샤이니 데뷔 이래 첫 트리플 크라운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상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다섯 남자들. 지난주에 이어 3단 목마 퍼포먼스까지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하네요. 1등 축하합니다. 1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샤이니 데뷔 이래 첫 트리플 크라운이 1등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오늘 트로피 안 드셨어요. 온이 형이 트로피를 먹기로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핥아서 먹든 씹어먹든 공약을 걸어. 짜파구리 먹방을 뒤에 있는 온유 씨의 신개념 트로피 먹방. 본신을 다해 트로피를 먹어보지만 온유 씨의 공약 실천은 성공인 걸로. 이번 주에는 태민 씨의 애교가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저희 YDM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트로피를 하셨으니까 보여주시죠. 시작. YDM을 위한 태민 씨의 특급 애교. 저 오늘 잠 못 잃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본래. 민낯을 잘했습니다. 보이시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트리플 크라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순서가 오빠라가 오늘의 오픈을 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반만한 거야? 나한테 한 거죠?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어디예요? 스페셜 스테이지 전에. 뿔 뿔 근데 뿔이 좀 없어졌다 뒤돌아봐요 좀 닫았어요 종교가 악마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스요? 프리미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컨셉티브하게 오토바이 보면 뒤에 머플러라고 하죠? 머플러 두 개 정도? 엠카에서는 또 스페셜한 무대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채민아 너 곱게 앉아있다 야 그래도 벌리고 있는 거보다 낫잖아 자연스럽게 해서 한번 반바지 남편이 제일 어려운 바지야 자연스럽게 해기가 힘들어요 뭐 알아? 주인공 모래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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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r지 샤이니 스페셜 스테이지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